팔로워 할게 오늘 없나 뭐 팔로워 뭐 좀 뭐 짧은 거 하나 있었죠 그 뭐야 샌디스크 ssd 관련해서 결국은 저 소송 들어간 거 그 소식 있었는데 뭐 그러고 나서 뭐 드디어 뭐 저 입장을 내놓긴 내놨다는데 입장이 뭐 입장이 내놓은 게 아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소송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소송 들어가면 뭐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오긴 하겠죠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 일단은 고깃집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 오늘 고깃집 오랜만에 저 틱톱니언니아가 제가 이 리드를 하는데 어 최근 들어서 막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한다 뭐 하긴 이게 애플이 디즈니 인수한다는 얘기가 사실 되게 옛날부터 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떡밥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떡밥의 근원지가 뭐였냐면 스티브 잡스가 들고 있던 주식부터 시작한 겁니까 설마 그렇죠 네 거기서 시작됐죠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잡스가 픽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픽사의 소유주연 사실상의 소유주연인데 이게 픽사의 역사가 굉장히 뒤로 가보면은 원래 이게 루카스 필름의 그 특수효과 디비전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사를 해서 픽사가 됐고 이거를 잡스가 샀어요 아니면은 잡스가 그 부분을 사서 분사를 했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래서 잡스가 이거를 갖고 있다가 뭐 토이스토리 만들고 뭐 이런거 이러이러한 끝에 이제 밥아이거 시대 때 디즈니가 픽사를 삽니다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사실상 픽사가 픽사의 소유주의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그대로 디즈니 이제 주식에 반영을 하다보니 잡스가 픽사의 대주주가 됐어서 그래서 막 디즈니랑 애플이랑 굉장히 친해지고 뭐 이런게 있었어요 근데 잡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주식들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망자의 그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지금은 이제 뭐 잡스가 죽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대주주가 아닌 상황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떡밥이 나오는 거죠 이제 뭐 저 애플이 계속해서 이제 디즈니를 사네 마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다라면서 이제 맨날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나봐요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양쪽이 다 이제 성장할 구석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서비스로 먹고 살고 있기는 하나 이제 그 서비스 이게 뭐 아이폰도 당연히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된 상황이고 뭐 서비스도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는 이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즈니를 사면 이제 그럼 이제 그것도 또 확 성장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있고 디즈니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가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그 스트리밍 이제 디즈니 플러스 상태가 좋지 못하여 뭐 저희가 지난번 얘기했죠 뭐 저 여기도 이제 어 비밀번호 공유하는 거를 이제 단속을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 이제 양쪽이 이제 그런 향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제 서로를 어 이제 먹으면은 그렇게 약간 윈윈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디즈니가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긴 하잖아요 뭐 근데 이제 디즈니가 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지? 음 잠깐만요 지금 디즈니의 이제 총 그 시가총액이 1520, 1530억 달러 정도인데 애플의 현금 보유고만 이제 뭐 620억 달러고 뭐 애플 시가총액은 뭐 2조 8천억 달러 이러니까는 거의 3조 달러도 가까이 되니까 뭐 애플 입장에서는 뭐 디즈니 사실 디즈니를 인수한 게 껌깍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별로 데미지가 없는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죠 뭐 다른 데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코소프 디런 애들이 아마존은 아니겠다 메타나 이제 마이코소프 디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겠는데 뭐 마이코소프트가 디즈니를 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서로 윈윈인 것이다 라는 그런 건데 이제 이제 잠재적 문제는 그거 이제 하나가 또 있겠죠 그 일단은 이 둘의 문화가 비슷하냐 이제 뭐 이 둘의 문화가 다르면은 뭐 서로 이제 그 충돌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래서 뭐 그 문제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반독점이죠 반독 왜냐하면 안 그래도 디즈니가 이제 충분히 이제 좀 반독점의 그런 이제 뭐 디즈니 자체로도 사실 이제 충분한 이제 그 반독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이제 디즈니가 애플을 사게 되면 이제 그 반독점의 문제는 진짜로 어디로 이제 그거는 이제 100% 이제 반독점 그게 있죠 왜냐하면 애플이 이제 뭐 TV 플러스를 안 했으면은 이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겠는데 지금 TV 플러스 이제 스트링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랑 이제 뭐 그 애플 TV 플러스는 또 따로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이런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의외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엑스박스 사례처럼 TV 플러스의 점유율은 매우 미미하므로 인수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문제는 의외로 생각보다 잘 지나갈 수도 있다 일단은 뭐 확실히 그래도 일단은 같은 산업에 있다는 것만으로 일단은 그래도 일단 조사는 받을 거예요 그거는 확실할 건데 이게 이미 리나 칸의 FTC가 뭐 연전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게 아니면 안 걸 수도 있어요 애초에 아니면 역으로 걸고 보는 걸 보는 거를 또 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죠 사실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ESPN 인수하려고 한다고 근데 애플이 ESPN을 인수를 하면 아 뭐 그래 판권을 다 가져오나? 판권은 근데 제 생각에는 ESPN을 산다고 해서 이제 판권이 그대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조건들이 다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다 다시 해야 될 건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것 같아서 음.. 또 그렇고 뭐.. 옛날에 MGM 이제 아마존 스튜디오가 MGM 살 때도 그때도 좀 얘기가 있었.. 그 반독점 얘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때 그냥 그때는 아마 조사하고 그냥 통과를 시키긴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MGM 스튜디오는 사실 진짜로 007 밖에 없는 데인데 뭐 007이 크기는 하지만 사실상 007 밖에 없는 애들도 이제 그 조사를 받았으면 받았으면 뭐 일단 얘는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하면 그건 100% 거의 일단 조사는 100% 하는 거고 뭐 물론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또 조사하겠죠 뭐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실은 미국의 FTC는 연장면패이긴 하지만 유럽이랑 영국 쪽은 좀 사정이 좀 달라서 지금 이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소가 지금 영국을.. 영국 반독점 당국을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눈물에 삐리리 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또 그렇다고 바로 확 인수되거나 합쳐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아까 ESPN 잠깐 얘기했던 게 ESPN도 지금 디즈니 거잖아요 네 하나씩 하나씩 넘기다가 뭐 지금 뭐 ESPN 있으니까 ESPN 넘기고 뭐 훌루 있으면 훌루 넘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디즈니를 확 다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글쎄 싶거든요 또 찢어서 하겠죠? 하려면 그쵸 ABC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또 디즈니의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거가 훌루죠 훌루든 그쵸 모든 스튜디오들이 다 한 번에 이제 다 갈 거라는 그 보장도 없는 것도 있고 그쵸 아니면 화려하게 서치라이트를 넘겨가지고 폭스를 부활시킨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겠네 좀 어떻게 될지 좀 근데 저는 아직은 동분간 별로 생각이 애플이 과연 그 정도로 그걸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그쵸 사실 애플이 원하는 건 컨텐츠만 원하는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컨텐츠 그쵸 컨텐츠가 메인이겠죠 사실 뭐 그쵸 사실 애플이 여태까지 인수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이제 비츠였죠 비츠가 가장 컸었고 비츠 사실 근데 비츠도 그 헤드폰을 본 거라기보다는 그때 비츠 뮤직 그걸 보고 인수를 한 거였고 그게 이제 지금의 애플 애플 뮤직이 됐죠 네 그거를 보고 했던 건데 비츠 헤드폰 제품이 이제 애플 포트플로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좀 약간 서자죠 도대체 이걸 사라고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죠 이번에 이제 신제품 나왔는데 가성비로는 저 에어팟 맥스에서 지금 사서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비츠 제품들은 잊고 지내다가 좀 재고가 쌓였다 싶으면은 백투 그 뭐지 백투스쿨 이벤트 때 끼워주는 용도로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맥 주면 아무도 안 쓰는 헤드폰 하나 드립니다 아 그쵸 맥을 사면 이어폰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약간 그런 서자 같은 라인업이긴 한데 그 일단은 좀 디즈니가 어떤 그거를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애플이 정말로 진짜 영화 배급과 이런 거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새로운 완전히 뭐 이러나 저러나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것저것 다 하는 약간 재벌화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물론 재벌화가 다르게 뭐 팀쿡이 뭐 아들이 있어서 뭐 거기 물려주고 이럴 건 아니겠지만 아 자 그 다음 소식은 뭐 이번 주에 엑스 몇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아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로딩 지연 일명 로딩 지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일론이 싫어하는 사이트들에 인위적으로 로딩 이제 그 사이트 로딩하는데 이제 지연을 넣었다 5초 정도의 지연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혹인데 5초면 매우 크죠 뭐 이게 워싱턴포스트의 조사 결과 나온 건데 트위터 이제 뭐 엑스에서 이제 뭐 기사 링크나 이런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새 창이 뜨는데 새 창에서 페이지가 로딩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 사이에 5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딜레이를 넣었다는 소리인데 링크에다가 이제 이런 사이트 여기에 포함된 사이트들이 뭐 뉴욕타임스 그리고 메타 계열의 사이트들 그 다음에 서브스텍 서브스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뭐 그 구독이랑 이런 것 때문에 한판 했었죠 그래서 뭐 머스크랑 한때 싸웠거나 아니면 이제 경쟁관계에 있었던 어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어 이렇게 이제 지연 시간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조용히 그 지연 시간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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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D 그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요 어 그 다음은 저 저 우리 자유 표현의 수장이신 저 일론 머스크 께서 이제 그 자유 자유 이제 수어의 궁극적인 어 표현인 바로 블럭을 없애겠다 ㅎㅎelijk 라는 얘기를 해서 어 또 난리가 났는데 어 이제 뭐 어떤 엑스 사용자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 답한거라고 하더라구요 DM을 제외하고는 기능적으로 삭제를 할 예정이다 블록을 뭐 대신에 뮤트를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뮤트랑 블록은 다르죠 뮤트는 그냥 내가 안보는 것 뿐이지 내 피드에 안보이는 것 뿐이지 상대방은 나를 잘 본단 말이에요 블록의 의미는 쌍방으로 다 이제 막는게 블록의 의미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은데 이게 또 잠재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게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에 이제 애플은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 이제 아예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블록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서 말아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앱이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다는 소리죠 어 그렇구요 그리고 이 소식이 나면서 뭐 그런 소소하게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또 블루스카이로 몰려가서 또 블루스카이를 장애를 걸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뭔가 한번 터질 때마다 저는 머스크가 뭔가를 저지렀구나 생각하면 돼요 네 하여튼 뭐 계속 이러면서 좀 유지 그러면서 또 잠잠해지고 이러고 한번 잠잠해지고 계속 이런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는 이 사이클이 깨지지 않을까 모두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쯤이면 네 사이트를 터뜨리는 걸로 이제 전국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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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소식으로 어 소니가 그 예전에 이게 저희가 잠깐 다뤘었는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약간 저 스위치에다가 저 조이콘 대신에 그 PS5 컨트롤러 반씩 쪼개갖고 갖다 다녀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약간 스트림 이제 PS5 스트리밍용 이제 핸드헬드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 정식 제품이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가 언제 나오니 언제 나오는지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네요 그냥 가격만 나왔는데 가격이랑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이름은 플레이스테이션 포털이고요 그 다음에 어 기기 가격은 199.99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요즘 환율이 미쳐 돌아가긴 하지만 뭐 한 26만원 27만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화면은 8인치 1080p 라고 하고요 뭐 최선 스위치보다 해상도는 좋네요 음 그리고 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최대 60Hz 고요 이건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대부분의 이제 PS5 게임들은 어차피 최대 60Hz 이기 때문에 굳이 120Hz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120Hz를 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그게 아니면은 안 되죠 어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제 생각에는 이게 어 이제 PS5에 연결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요 어 그 그냥 로컬로만 됐는데 홈네트워크로만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사용성이 좀 한정돼 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TV를 누군가에 의해 차지당해서 어 PS5를 TV로 못한다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방에서 쪼그라 쪼그라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걸로 그쵸 아니면 집에 TV는 없고 본체만 있다 그러면 왠진 모르겠지만 그 돈으로 TV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200불로 TV를 사라고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블랙프라이데이를 노리는 거죠 어 아무리 요즘 TV가 가격이 맛이 갔다고 하더라도 4K TV가 200불에 나오나? 나올 수 있나? 얼마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왜 광고 보면 공짜로 주는 TV 에헤이 아 맞네 아니 TV가 없는 분이 플레이테이션 살 돈 있는 게 그것도 말이 안 안되지 않나? 물론 모니터로 전 이제 저처럼 모니터에 연결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네 아니 근데 모니터로 PS5를 연결하셨으면 이걸 굳이 또 살 필요가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 조건이 많이 붙는 제품들은 보통 망해요 그쵸 그냥 진짜 뭐야 PSP처럼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는 좀 이 시대에 맞는 PS Vita 뭐 PSP였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라는 건지 솔직히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그 요즘 뭐 스팀 덱 이런 게 좀 화제가 되니까 좀 이걸 좀 음 뭐 좀 우리도 하나 만들어봐 했는데 어 약간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예전에 그 위유인가? 아 그 저거 그걸 이걸 쓰면 PS5 게임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닌데 음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건지 그냥 진짜 스팀 덱 같은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어 이거 게임 스트리밍 돌리면은 본체 안 팔리겠는데요? 이래가지고 음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쓰는 걸로 하자 뭐 액세서리로 바꾼 거 같아요 그 결과 끔찍하게 애매한 기계가 나왔다 뭐 아니 뭐 이게 인터넷으로 됐으면은 그나마 그쵸 그쵸 인터넷이 됐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완전히 서버 스트리밍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로컬 PS5 그러니까 자기 PS5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라도 됐으면은 조금 이해가 됐을 거 같은데 실제로 그게 되잖아요 아이패드에서 앱 깔아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아 지원하나요? 아이패드에서 그 앱 깔아가지고 연결해서 로그인하면은 그냥 로컬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그냥 연결해서 게임할 수 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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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박스도 되는 걸 플레이스테이션5가 못할 거 같진 않고요 근데 그걸 새 기기에서는 그 기능을 뺐다는 게 괘씸한거지 음음 이게 딱 그 이게 제가 몇 가지 뭐 킹니저 가시님이 드는 거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제 이게 와이파이 성능이 좋지가 않아서 로컬로 밖에 아 그럴 수 있긴 하죠 네 겨우 이거밖에 못하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스위치도 와이파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5 기반인가? 제가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요 그 스위치가 WPA3를 지원을 안 합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이제 와이프 스위치 오랜만에 켰다가 그 말인즉슨 제 스위치는 지금 새집이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켰다 소위인데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보니까 스위치 모든 스위치 하드웨어 이제 와이파이 하드웨어가 와이파이 5까지 밖에 지원 안 하는데요 근데 WPA3가 와이파이 6 부터 되는 표준이더라구요 그래서 보안 그거가 그래서 어 강제로 저 게스트 네트워크에 그거를 WPA2로 내렸죠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고 어 뭐 글쎄요 저는 하여튼 왜 만들었나 그러니까 너무 기획 이도가 뭔가는 해야겠는데 손해는 보기 싫다 그러니까 대충 한거지 일단 일단 하나 내고 보자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조용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소식은 이것도 계속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계속되는 저 밀당인지 뭔지 하는 네 막상 드라마 인데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나온 소식인데요 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제 유비소프트한테 이제 액티비전 클라우드 게임 판권을 어 판매할 거다 라는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번으로 유비소프트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음 이게 이름이 유비소프트 플러스랍니다 음 처음 뜨는데 이게 유비소프트 플러스 멀티 액세스 섭스크립션이라는데 이거를 픽시 엑스박스 아마존 루나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얘네가 이거 이거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옛날에 저 그것 때문에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구글 스타디아 아니면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일 수도 있겠네요 스위치일 수도 있겠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이게 1번이고요 일단 이게 지금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이걸 하겠다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영국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영국의 이제 반도점 당국인 CMA와 계속 지금 어 딜을 계속 하고 있죠 이제 인수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그거 중 가운데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좀 궁금해지는 거죠 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사려는 거지? 원래 그 클라우드 게이밍에서 지금 우위를 점화하려고 지금 얘를 사는 거 아니었나? 음 그냥 전체적인 라이브러리를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클라우드보다는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콜옵은 독점은 안 하겠대 뭐 콜옵 빼곤 다 독점하겠대 콜옵 빼고 이제 신규로 만드는 것들을 독점으로 하려나 보죠 그래서 뭔가 점점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원래 그 단독점 이런 거 만족시키고 이러려면은 당연히 원래 딜에 원래 딜과 비교해서 뭐 완벽하게 많은 걸 얻을 수 없는 건 맞지만 지금 너무 많이 굽히고 들어가는 건 아닌가 너무 많이 굽히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마이크로소프트의 엔드게임이 뭔지를 점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베데스다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수를 했는데 지금 베데스다를 인수했던 게 큰 효과가 있었는지는 이제 뭐 이번에 스타필드 나와 보면은 알겠죠 스타필드가 어떻게 잘 되냐 아니면 저 옛날 뭐였지 베데스다 옛날에 포라우 76이었나? 그거 완전 망했었죠 버그 대잔치 버려갖고 그 꼬라지가 날 건지 뭐 아니면 사이버펑크라든지 그런 애들 꼬라지가 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번에 이제 해서 사실 베데스다도 엄청나게 돈 부어서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만끽할 건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그만인즉슨 이제 이거 만약에 이거를 정말 만회를 하려면 이제 액티비전에서 엄청난 IP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과연 액티비전이 그거를 만들만한 뭐 블리자드도 사실 둘 다 좀 이제는 좀 많이 그게 전성기가 많이 지난 상태라서 이렇게 인수하는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이제 옛날 IP를 보고 인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콜옵도 독점 안 하겠다 이러고 클라우드 저 뭐 판권도 다 팔겠다 이러고 이러면은 뭘 바라보고 하는 건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하여튼 네 10월까지 이거를 살펴보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좀 이건 약간 의외의 소식이 나왔었는데 땅콩님이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그 SB244 라는 법이 있어요 이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 정도로 번역되는 법인데 뭐 라이트 리페어 법이래요 이 법의 골자는 이 50에서 99.99 달러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은 뭐 단종 후 3년 동안 그 이상의 제품은 7년 동안 제조사가 부품 및 도구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서 사용자가 뭐 진단 관리 수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게 골자에요 이 법을 애플이 지금까지는 거부해왔는데 이렇게 반대를 해왔는데 갑자기 뭐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외였는데 왜 찬성을 하나 했더니 제가 뭐 하나 간단하게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애플은 아이폰을 몇 년 동안 부품을 지원했나 그걸 보면 대충 알 수 있겠죠 이미 애플은 몇몇 기기를 7년 넘게 지원한 전례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것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아이폰 5C 기억하죠 그게 2013년 9월에 단종됐고 2021년에 부품 지원이 끊겼대요 이미 7년이 넘는 거죠 얘는 그런 사례가 이미 부지 기수이기 때문에 애플은 이미 이 법을 최소 아이폰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아마 애플이 반대했던 거는 아이폰 말고 다른 부품 다른 제품들 뭐 매킨토시 이런 제품들까지 이렇게 단종 후 7년 재고 부품 들고 있어야 되면 너무 부담되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7년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자들에게 부품 도구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게 압박이잖아요 아마 그게 싫어서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그것도 애플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조건이냐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의문이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하고는 있어요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또 음모론인데 어 이걸 애플이 이건 제 음모론이에요 애플이 이걸 또 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렇게 7년이라고 박아버리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제 새로 등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삼성쯤 되는 회사들은 7년쯤 부품을 들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nothing 이런 회사가 과연 7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삼성도 힘들 것 같아 사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회사들은 앞으로 벌금을 엄청나게 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까지 본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음모론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이거 이전에도 좀 칼리포니아가 그 구형 제품들의 그거를 제공하는 게 다른 데보다 더 빡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5년이 5년이 최대 단종 후 5년이 최대인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만 7년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그거가 이제 더 확장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애플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던 뭐든 일단은 좋은 소식인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플이 뭐 아이폰 자체도 좀 수리가 용이하도록 좀 개선을 조금씩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아이폰들이 귀가 깨지면은 진짜 다 갈아야 돼요 그냥 리퍼를 하는 게 제일 쉬웠는데 왜냐하면 그 뒷유리 쪽에 기판이나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뒷유리가 깨지면은 교환 비용이 엄청나게 빡세게 나오는 거였는데 근데 14부터는 이제 뒷유리가 깨져도 뒷유리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 도록 좀 설계가 좀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15%도 뭐 15%랑 15 뭐 울트란지 프로맥스인지 걔도 그렇게 설계가 바뀔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아이폰 애플도 조금씩 조금씩은 이제 그쪽으로 신경을 써 가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좋은 소식이 좋은 변화죠 네 그 배터리도 바뀌었나요 혹시 배터리도 여전히 접착제 접착제 그 돌돌인가 접착제가 아니라 이제는 테이프에요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이게 풀탭이 있어서 풀탭 잡고 찌익하면 그 접착 테이프가 쫙 빠져서 쉽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일 때 이제 접착 테이프를 한번 쫙 해서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 그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네 아이폰 배터리 교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 디니어스바의 사람들도 아이폰 배터리 교체하다가 액정 깨먹는 그렇죠 화면 깨먹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말이죠 네 요즘은 맥도 그렇고 옛날에 진짜 옛날에 15인치 레티나 맥북 프로 진짜 초기형 맥북 프로 옛날에 한번 뭐 땜에 그랬지 아 저 그거 디아이와 해봤는데 완전 최악이에요 네 그때 이제 저 이제 지금도 이제 제 친구가 제 지인이 그걸 해봤는데 와 그거는 진짜 그 배터리 접착제가 진짜 최악이던데 최악이라가지고 왜 약간 용액을 부어가지고 그걸로 녹인 다음에 이제 실리를 비비비작 비비작 해서 뗄 수 있는 건데 음 아 저 그거 하다가 용액이 스피커로 들어가는 바람에 스피커도 같이 교체했어요 잘 가 아무튼 진짜 진짜 아 이거는 음 수리가 불가능하다 음음 아마 애플 디뉴얼서의 바에서는 이걸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그건 그냥 아마 센터 들고 가서 할걸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리퍼만 해주고 아 아 아 어차피 맥은 어차피 센터 일어나 저러나 며칠 해서 센터 보내는구나 저러면서 배터리가 안 망가진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하하 이렇게 하다가 배터리 이제 푹 해갖고 이제 부러져갖고 이제 그걸 이제 엥 나오고 이러면서 게임 오버거든 이제 911 119 부르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뭐 다행히도 배터리가 망가지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뭐 하여튼 뭐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발전하는 뜻이니까 좋은거죠 그 다음 소식은 또 이번 주에 AI 이번에는 좀 많은 약간 하나는 팔로웍이고 하나는 아 둘 다 약간 팔로웍이네 둘 다 팔로웍이죠 어떻게 보면 해봅시다 네 일단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오픈 AI 오픈 AI 에서 저희는 사실 여러분을 크롤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를 크롤링하는 거를 차단하고 싶으면 뭐를 차단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어 그래 차단해줄게 이러고 차단을 해버렸어요 지금 제가 그 외에도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때 그 GPT 보호시라고 그때 저기 뭐야 오픈 AI 에이아이에서 공개를 했을 때 뉴욕타임즈가 로봇 TXT에다가 GPT 보호를 차단하기 전에 뭐라 그러죠 아 이용약관 이용약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활용금지 조항에다가 이제 어떤 종류로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란 머신러닝 훈련과 인공지능 훈련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다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GPT 보호도 이제 이렇게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하고 한 며칠 있다가 GPT 보호도 막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막힌 게 이제 사진이랑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동영상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명시를 아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뉴욕타임즈가 지금 오픈 AI를 고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다 같이 뭉쳐가지고 아마 고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GPT 보호를 하나하나씩 차단하는 곳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띄게 차단한 데가 뉴욕타임즈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네 그 GPT 계속거라 그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발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게 나왔는데 서비스가 서비스를 아예 쇼케이스처럼 공개를 했더라고요 뭐 네이버 웹툰에서는 우리는 이제 작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작가의 그림체를 학습시킨 AI 봇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사실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사람만 한 사람만을 위한 AI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도구를 위한 AI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래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봐줄만 하고 뭐 이런 종류로 이제 네이버가 우리는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체치피티 같은 코리아 체치피티가 나왔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케이 체치피티 아 진짜 이름을 그렇게 한 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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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클로바엑스입니다 네 네 클로바엑스고요 지금 이것도 웨이틀리스트에 사인업을 해서 이제 대기를 충분히 하는 분들은 이제 열려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면은 정말로 체치피티와 똑같은 화면이 뜹니다 웨이틀리스트 대기를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그 웨이틀리스트 공개된 날 신청을 해서 오늘 열렸으니까 한 3일 기다린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웨이틀리스트가 열려서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건 아니네요 또 네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면 아마 3일 만에 해줄 것 같고요 얘네는 살짝 그것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완전히 브라우징을 지원을 하지는 않는데 그 저기 누구야 빙에서 검색을 하면은 출처를 명시해 주잖아요 얘네들도 명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얘네는 이제 네이버 검색을 주요 엔진으로 쓰는 거죠 그쵸 네이버 검색 기록을 주요 엔진으로 사용을 하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요렇게 스킬 버튼이 있어서 네이버 쇼핑이나 네이버 여행 두 가지만 지금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도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스킬로 제 생각엔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를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난리가 났고 그 난리가 났고 그래서 지금 스킬이 대거 스킬이 대거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그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여행 두 곳밖에 없고요 혹시나 싶어서 특히나 네이버 블로그로 학습을 하고 네이버 카페에서 블로그 콘텐츠들 학습을 했다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이버 블로그처럼 애플 아이폰 15에 대해서 정리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오늘은 아이폰 1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고 라인 이모티콘을 쓸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약간 구글바드식으로 정리한 것 같은데 네돌이요 그렇죠 구글바드가 정리하듯이 정리를 해서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원하는 그 인플루언서 시스템 있잖아요 그 조금 뭐 이렇게 파워블로거들 정리해서 큐레이션 해놓은 그런 컨텐츠 그런 사람들의 블로그를 정리해서 1,2,3,4,5로 정리해서 넣어놓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들한테는 동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지 하여튼 챗봇이 그 네이버 블로그 이모티콘까지 따라한다면 정말 경악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그 네이버 오늘은 알아볼까요 하면서 그 흰색 이모티콘 있잖아요 스티커 네 라인 스티커 이렇게 딱 찍어주고 따봉 하나 해주고 아직 스티커는 학습을 못했네요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좀 이건 버그 같긴 한데요 얘네가 답변을 입력할 때 그 마크다운 입력하듯이 강조 처리하려고 별 두개 떠고 그 챗지피티랑 똑같이 별 두개 뜨고 그 강조할 글자 뜨고 별 두개 뜨고 이런 식으로 강조 표시를 하는데 어 그게 html로 변환이 안되고 그냥 사라져요 어 뭔가 잘못 코딩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치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하여튼 한번 저도 한번 가입은 해볼까 아니 가입은 뭐 신청을 해볼까요 신청해보세요 그냥 그 바드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그래도 도리어 이제 좀 한국형 그런거는 조금 그 유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저거를 좀 몇 개 해보려고 텍스트를 그 지금 구글 챗지피티랑 바드랑 제일 못하는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을 엄청 못해서 음 음 그럴만도 하죠 소스가 적죠 그쵸 소스가 적기 때문에 뭐 콩치팥자 물어보면 뭐 콩 먹는지랑 팥 먹는지 뭐 이런거 대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맞춤법 맞춤법이나 뭐 어문규정 뭐 이런 것들 되게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음 왜냐면 예 국립국어한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걸로 뭐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서 채집피티에다가 뭐 물어보면은 음 최근에 뭐 있었더라 뭐 부터 뭐 부터 뭐 까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시켰더니 그 1부부터 3부 뭐 이런 식으로 1부터 2까지 라고 써있으면 1부부터 2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임진왜라나스 그쵸 임진왜라나스 수준이었어요 깨우지 않았는데도 일어난거니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안그래도 어제 부모님 만나도 우연찾게 그 영상을 최근에 보셨나봐요 그 얘기를 임진왜라나 네 오랜만에 또 그 얘기였어 임진왜라나 부모님이 깨워지지 않아도 일어난거니 정말 기특하구나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와이프가 유튜브에서 우연찾게 알고리즘의 인도로 그걸 또 봐갖고 그 풀영상은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음 골대리드만 진짜 5만개 다 나오죠 네 개판 네 이제 그걸 다듬고 다듬어서 일단 여기서 K챗집 뷰티를 만들었으니 이게 고리버를 학습시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한국어는 예 고리버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고리버를 학습시키는건 진짜 어렵습니다 음 얼마전에 보니까 그것도 했더라구요 구글에서 그 사멸된 언어 정말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기네가 머신러닝으로 부활을 시킨거에요 번역기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언어 사용하는 몇 안되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감동을 했더라 뭐 이런 글을 제가 봤거든요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사멸어 하는데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반도에도 사멸어 거의 사멸되어가는 언어가 있어요 제주어라고 아 그렇네 거의 제주어는 이게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독립된 별도의 언어로 봐야 된다는 이론도 있을 정도로 조금 본토의 본토라고 해야되나 반도의 한국어는 매우 달라요 근데 뭐 요즘 세월도 세월이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해가지고 제주어를 구사한 사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그쵸 이제는 제주도도 뭐 이제 외부인도 많이 들어 많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이러니까 음 네이티브 제주인이 돈이 많이 안 남은 상황인거죠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다들 카페 차리로 들어갔을 테니까 일단은 제가 뉴스 찾아봤는데 안 나오네요 나중에 찾아놓으면 드릴게요 일단은 네 그래서 일단 하이퍼 클로바 클로바 엑스 그러니까 클로바 엑스는 그냥 신청하시면 3일만에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추천하는거 한번 눌러볼게요 반려동물 영양제 추천 서비스 투자 제안서 초안을 간단히 써줘 오 마이갓 자 정말 한국답죠 사업을 할건데 투자 제안서를 적어달라 저는 정말 한국 지극히 한국 제가 맨날 네이버에다 치는걸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에서 일하기 좋은 카페 이런거 맨날 찾거든 네이버에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네 해봅시다 목동에서 사무업무 보기 좋은 근데 꼭 사무업무 하기 좋은이라고 해야되나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업무 보기 좋은 그냥 일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아니 노트북 노트북 펴고 일하기 좋은 이런식으로 얘기할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 어 맙소사 설마 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네이버 블로그식 대답을 했습니까 설마 아니요 목록으로 정리해서 알려줬는데 출처가 없어요 일단 작심스터디카페 오목교점 네 스터디카페에선 일하기 좋죠 그 다음에 달콤커피 목동점 음 근데 그 설명이 어디 블로그에서 긁은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걸 그걸 수도 있어요 그 뭐야 네이버 지도에 네이버 지도에 네이버 지도에 리뷰를 긁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쵸 네이버가 지도 리뷰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압도적이죠 그리고 걔네들이 최근에 아예 그거를 카테고라이즈를 했잖아요 리뷰를 그냥 대충 평점으로 퉁치는게 아니라 이제는 뭐 뭐뭐하기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다 뭐 주차가 편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라이즈를 했으니까 얘네 입장에서 그거만 그거 카테고라이즈 한 것만 그렇죠 숙성점이 다 돼 있으니까 응 거기에다가도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일하기 좋아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그러네요 그러네 아마 그 목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초 뭐 그게 엔드게임이었을 수도 있죠 진짜로 지금 마지막 거 파스쿠찌 리뷰 눌러봤는데 커피가 맛있어요 좌석이 편해요 뭐 이런 것들 음 그런 것들 네 주인이 굉장히 화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작심 스터디 카페 이건데 여기는 저 룸이 잘 돼 있어요 집중하기 좋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거는 좀 카테고라이즈 참고를 좀 했을 이게 파스쿠찌까지 내려가니까 좀 억지로 어거지로 좀 그걸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네 뭐 저 땅호갱도 뭐 하나 한번 해보죠 뭐 치고 싶은 거 뭘 해볼까요 응 뭐가 좋지 어 내가 지도해서 궁금한 거 아니면 아예 지도 말고 아예 그 아까 보니까 뭐 쇼핑 금천구에서 아니다 서울에서 고급류 싼 곳 오 과연 어떻게 나오나 어디를 가야 이제 기름너로 어디를 가야 하나 서울에서 고급류가 싼 주유소를 알려줘 오케이 이건 좀 쉽겠지 가격만 비교하면 되니까 아니 좀 왜 이렇게 쉬운 걸 줬어 그런가 정말 GPT가 답하기 편한 답 편한 답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시간으로 주유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고급류가 가장 싼 주유소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멍청하네 치운 게 아니었어요 아 이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한계가 있나보다 그런거 이거까지는 못 받아오나보네 실시간 데이터를 못 받아오나보네 이거를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들 그런 거를 못하나보네 그러면 뭐 음 아 뭐 그럼 버스 이런 것도 안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진짜로 그냥 지도해서 찾는 게 더 빠르긴 하겠는데 뭐 하여튼 아니면 아까 뭐 쇼핑 이런 것도 물어보라고 하길래 쇼핑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맥세이프 지원하는 뭐 차량 거치대 추천해줘 안 그래도 요즘 오늘 땅콩고객이랑 그 얘기를 했었어갖고 뭐 그런 것들 검색해보겠습니다 봅시다 뭐라고 하나 이게 쇼핑 아 쇼핑도 그쪽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만찮은 쪽이잖아요 좀 최적의 스킬을 사용하는 중이라고 떴습니다 그 최적의 스킬이 뭔데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요 어 그랬구나 그렇지 마진 최적화 중 그 쇼핑 그 쇼핑이라는 스킬이 그거네요 이렇게 링크를 카드로 정리해서 띄워주네요 아 이건 리뷰까지 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느낌상 네 리뷰를 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엔 맥세이프 거치대 검색해서 그냥 띄워주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니까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차량 거치대를 찾으시는군요 맥세이프는 아이폰에 내장된 자석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기술로 차량 거치대에 적용하면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차량 거치대를 선택할 때는 강한 자력과 안정적인 고정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차량 거치대 중에서는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함께 거치할 수 있고 자력이 쌓이면 아이폰 14 프로에 딱만 큰 작품을 뭔 개소리지? 뭔지 막 뭐야 여기서부터는 아예 그냥 소설을 쓰는데 그렇죠 아무 말을 하고 있죠 뭐 이건 뭐 그렇죠 이게 AI에 논의를 하면서 이제 AI Hallucination이라고 이제 AI 애들이 좀 그럴싸한 말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W님이 옛날에 챕터시피티 때 얘기하셨잖아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뻥을 친다고 헛소리하는가 아 그렇죠 이게 딱 지가 추천해준 제품에도 그런 제품이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거치대도 아니에요 지갑이에요 지갑 아 그러네 AD 스탠드 저거는 지갑이네 그러니까 이런 AI가 우리를 대체한다고? 이게 뭐 대체도 뭐 적당한 데서 대체를 해야죠 뭐 다 대체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설마 이렇게 웃음을 주는 징업을 교체하겠죠 어 왜 그런 말을 해요 뭐 하여튼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네이버는 저도 한번 저도 그거 되면 한번 써보고 써보죠 뭐 어떻게 되나 아 그 다음 소식은 좀 이것도 좀 시끄러운 소식이었는데 뭐 특정 써클 안에서는 한번 네 또 전해주시죠 성포부님 8월 16일이니까 좀 됐죠 네 그렇죠 반화 작가 이종범이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 작품이 꽤 유명한 게 있었는데 다크포스트 음 그래서 각종 유명한 작품을 내신 웹툰 작가 이씨인데 이분의 계정이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업을 하는 중에 뭐 중국 어딘가에서 아이폰 7으로 본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접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중국 어딘가에서 아이폰 7으로 종범님의 이종범님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들어간 이 해커는 뭐 비밀번호도 다 바꾸고 이 종범님의 아이폰이라든지 각종 애플 기기를 다 연결 해제해 버렸죠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이 종범님이 본인의 아이플 계정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애플에 전화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이 만화가님 말대로는 애플이 아주 끈질기게 친절하게 끈질기게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커가 모든 수단을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계정을 찾을 수는 없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분이 빠르게 신용카드 같은 것들 다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 덕분에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애플 계정에 있던 모든 자료가 다 날라갔고 유출이 됐겠죠 또 본인의 개인정보 좀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면 그 해커가 다 가져가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퇴학의 경우 이제 본인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졸지에 잠겨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이제 구매 증명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에 들고 가서 파인마이 아이폰 락을 다 풀어서 공장 초기화해서 새로 쓸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난리가 났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애플이 해킹 당했냐라고 이런 썰이 돌았는데 애플이 해킹 당한 건 아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애플이 해킹 당한 건 아니고 그냥 이종범이라는 만화가님의 아마도 다른 곳에서 해킹을 당했고 비밀번호를 좀 돌려쓰다가 해킹 당한 게 아닌가 추측이 돼요 흔히 말하는 사회공항 기법이고 여기에 더해서 아마도 이중인증을 안 쓰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중인증을 쓰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처럼 이중인증이 되어 있었다면 중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이폰7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이분의 계정 그리고 이분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도 바로 로그인이 안 돼요 대부분 6자리 키로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로그인되어 있는 기기에 프롬프트가 떠서 거기에 뜬 6자리 번호를 입력을 해야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언급되지 않는 걸 봐서는 아마 이중인증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후기를 밝히면서 이중인증 쓰신 분은 본인이 당했던 일을 아마도 안 겪으실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안타깝지만 이분은 아마 그 계정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두 번째 계정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정은 철저하게 지켜낼 거다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중인증 하실 것 같고 이 정도를 겪었으면 아마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중인증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내가 그거를 알림창을 받고 끌 수가 있어요 끄면 이제 암호를 변경하라고 권장을 해줘요 이 정도 프롬프트가 떴으면 아마 이중인증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사실은 뭐 그 애플 계정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영향이 이제 특히 이제 아이폰이나 맥이나 여러 애플 기기를 쓴다면 또 엄청난 영향을 끼치 이제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계정이거든요 뭐 이제 그런 사실 애플 계정뿐만 아니라 삼성 계정도 마찬가지고 구글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계정이랑 분리가 이제 보통 두 개로 분리돼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애플 계정 진짜 하나니까 애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애플 계정이랑 구글 계정이 사실 제일 어... 그게 가장 그렇죠? 그니까는 제가 옛날에 누구 이제 직장 동료 아이폰 사는 거를 따라갔는데 그 애플 계정 이거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새 아이폰을 사면 이제 트랜스포를 하기 전에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그 애플 스토어 직원이랑 경악의 눈빛을 교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애플 계정이 애플 계정이 왜냐면은 암호를 칠 일이 잘 없는 계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옛날에도 다뤘지만 사실 아이폰은 아이폰이 더 위험한 거는 사실은 누가 이제 아이폰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그 아이폰을 훔쳐서 그걸 이용해서 애플 아이디를 이제 리셋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게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진짜로 그러면 그것도 그거대로 이제 애플 계정 해 해킹 당하는 거고 사회공학으로 해킹 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잘 간수를 하시는 게 좋고 뭐 이왕이면 길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진짜로 저희 지암호처럼 뭐 군번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하여튼 어... 그렇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간단한 이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아이맥이 지난주에 25주년이었어요 어... 저도 나중에 알아갖고 급하게 이제 뭐 또 기사를 하나 써서 올렸는데 이제 아이맥이 사실 뭐 이제 애플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죠 왜냐면은 애플을 살린 제품이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 애플은 파산 직전이었고 이제 아이맥이 성공을 하지 못했으면 이제 애플은 파산했을 거고 그러면은 아이팟도 없었을 거고 아이폰도 없었을 거고 그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IT의 역사가 왜냐면 그만큼 이제 아이팟이나 아이폰이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술을 쓰는 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죠 네... 그 외에도 뭐 USB도 굉장히 중요한 USB가 엄청난 발전을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품이고 그리고 뭐 디자인도 영향력이 컸고 이제 뭐 조니아이브가 처음으로 이제 디자인 리드를 맡아서 개발을 했던 디자인을 한 제품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아이맥이 요즘은 좀 옛날 보다는 좀 위상이 많이 이제 좁아졌죠 그 뭐 일단은 노트북이 많이 이제는 뭐 다른 모든 PC 전체가 시장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노트북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시대는 말이죠 그래서 노트북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일반 사용자들은 대부분 맥북을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데스크탑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반대편에 있는 맥스튜디오나 맥프로를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체적인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뭐 전문가용 제품에 그거를 이제 뭐 모니터를 붙일 필요가 없어 붙일 필요를 못 느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아이맥의 역사를 보면 참 아이맥 프로 이런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맥 되게 특이한 아이맥 제품들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저희 사실 다 이제 아이맥을 많이 써보진 뭐 이제 아이맥을 써본 역사가 저만 아마 아이맥 썼죠 아마 그랬긴 했지만 네 저는 소유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맥의 역사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제품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티떡니부터? 저는 최근에 바뀐 거 아 M1 아이맥? 네 M1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얼음을 씹어 먹고 있다가 어 사실 그 이전 아이맥을 회사에서 아니 회사를 했는데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거였어요 동아리실이 그 맥만 30개 들어있던 방이어가지고 그거 관리한다고 한번 막 열심히 썼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맥을 다 켜놓고 그대로 안 끄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학교를 왔는데 난방도 안 했는데 그 방이 아주 따뜻하더라던 훈훈한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훈훈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맥 생각하면 되게 뜨거운 거라는 인식이 살짝 있었는데 그 이후에 M1 아이맥을 아는 분이 사셔가지고 봤죠 네 봤는데 상당히 얇아지고 발열도 적고 일단은 지금 아이맥 지금 아이맥은 상당히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은 기존의 아이맥과는 기존의 아이맥이랑은 또 분위기도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그걸로 지금 당장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앞에 세대 아이맥은 안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아 그래요? 매직 마우스와 매직 킥보드를 훔쳐가는 인간들과 그 따뜻한 따뜻한 겨울과 뭐 이런 것들 겨울만 따뜻했으면 다행인데 여름은 어떻겠어요? 뭐 땅콩에는?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디자인만 보면 G5인가요 저거? 어느거죠? CRT 시절에 G3요 CRT는 G3에요? 그 디자인이 진짜 정말 저 시대에 저렇게 이쁜 컴퓨터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쁜데 써본 적은 없어서 몰라요 뭐 저거 저거 처음 나온게 저 초등학 2학년? 그때였을걸요? 저게 아마 LG전자에서 하청해서 만들었을거에요 제조사가 LG전자에요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는 솔직히 뭐 그냥 올인원 컴퓨터구나 싶다가 이제 저도 M1 때 한번 정말 인상 깊은 대격변을 보였다고 생각한게 디자인이 정말 이쁘다 이 정도면 정말 컴퓨터가 아니라 정말 의리의리한 컴퓨터라기보단 가정에 부담없이 놓을 수 있는 이쁜 가전제품이라고 해야되나? 인테리어로 쓰기도 좋고 그 와중에 성능도 좋아서 너무 제일 인상 깊다 라고 생각합니다 5K 레티나부터 또 그렇고 저는 제일 뭐 사실 아이맥 G3도 G3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제품은 G4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게 별명이 호빵맥일거에요 정확하게 왜 호빵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호빵처럼 생겼네요 바닥이 아 베이스가 호빵같이 생겼었구나 이게 사실 영감 자체는 그 해바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디자인 자체는 근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LCD가 이제 막 LCD 패널이 점점 모니터에 쓰이기 시작했던 때라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그 디자인을 만든거죠 이게 저희가 그 LCD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극단적인 이제 그 제품 컨셉을 만든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 모니터 자체 이제 이 그 밑에 이제 보면은 밑에 이제 그 호빵 부분에 그 그 내부 이제 맥 인터널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맥의 주요 시스템 부품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 있죠 그 스탠드가 있고 모니터가 이제 모니터가 이제 그 스탠드를 통해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 이 스탠드 자체가 자유롭게 각도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맥도 높낮이 조절이 안되잖아요 스탠드가 이 당시는 됐다는 거죠 이 당시는 위아래도 되고 뭐 틸트도 되고 아마 이게 유일하게 안됐던게 이제 90도 회전이 안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거를 제가 이제 선능의 무슨 카페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예 여기 이제 아이튠스에다가 이제 음악 넣어놓고 약간 음악 음감용 전용 이제 PC로 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피커 연결해 놓고 트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음원을 넣어서 트신 거죠 그 막 요즘같이 막 유튜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처음 그때 실물을 진짜 처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인상 깊은 하드웨어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첫 아이맥 아이맥 G3보다도 더 좀 깊은 인상을 남겼던 아이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는 이제 그 5K 레티나 모델을 썼었고 한 5년 정도 쓰다가 지금은 맥프로로 바꿨지만 그랬었기 때문에 좀 근데 그래서 좀 아이맥이 좀 좀 이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이렇게 뭐 M2 아이맥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더 큰 아이맥 이제 뭐 37인치는 단종이 됐죠 아예 작년에 맥스튜디오 나올 때 단종이 됐거든요 27인치 아이맥이 애플 실리콘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왜 그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웬만한 사람들의 수요는 다 아이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맥북으로 가고 맥북 에어나 맥프로로 가고 그 다음에 뭐 데스크탑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애플 실리콘 이제 뭐 M1 프로 맥스 뭐 M2 이런 애들에서 보다 더 센 걸 원하니까 그래서 맥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이제 맥프로로 가는 약간 그렇게 양극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이맥의 그 사이에 애매하게 껴서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아이맥이 그래서 과연 이제 아이맥 애플이 새로운 이제 뭐 더 큰 아이맥을 내놓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얘기 안 한 제품 중에 아이맥 프로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그 아이맥을 거의 마개조한 물건인데 그렇죠 아이맥에 제온 따라서 이제 아이맥을 그냥 제온을 달기 위해서 안을 다 뜯어버리고 그 제온 넣고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이맥이 하드 드라이브 옵션이 있었는데 애플이 그 하드 드라이브 다 빼버리고 SSD를 공간 절약해서 그 공간 절약한 거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큰 쿨링 시스템 달아서 이제 약간 프로급 뭐 올인원 데스크톱을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이맥 프로인데 그거를 원래 이제 애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애플이 맥 프로를 단종을 시키고 이제 그냥 아이맥 프로로 밀거다 밀 예정으로 이제 아이맥 프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쓰레기통 연탄통 맥 프로에 대한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 우리가 그럼 원하시면은 모듈형 맥 프로를 다시 되살려 드릴게요 이래놓고 네 그리고 그 아이맥 프로는 그냥 아이맥 프로가 됐고 사양 업그레이드 없이 그냥 한 세대로 단종이 됐었는데 저 참 네 그렇습니다 아이맥이 제 맥 생활에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맥이라서 제일 오래 썼거든요 한 5년 썼으니까 근데 참 씁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노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네이버 오디오 클립 핫방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셨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노콘.미니스캐스트 에 들어오면 들어오시면 관련 기사랑 이런 거 다 정리해 놓으니까 오늘 궁금하신 기사 있으면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아이맥에 관련해서 썼던 기사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오신 청취자분들과 청취자분들 가족들 그리고 청취자분들 소중한 반쪽 되시는 분들까지 올여름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이제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트쇼로 사실 저희가 요즘 뉴스가 뜸합니다 어 왜냐하면 지난 에피소드 9월까지는 뜸할 예정 네 뭐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터질 예정인데 이제 이게 아마 뜸한 마지막 어 팟캐스트 아마 마지막 코덕키스트 올해 마지막 이제 그 뭐야 좀 뉴스 없는 뭐 연말 시즌 제외하면 연말 시즌은 그래도 연말 스페셜이라도 있죠 근데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좀 떼어보려고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신규 이제 저희 저희 할 거 없을 때 돌아오는 시리즈 시승해봤어요 시리즈 뭐 요즘 저 땅콩 고객님이 열심히 차를 시승하고 다니셔서 어 열심히 일하기엔 딱 두 대 했는데 뭐 사실 그 전에도 더 있었는데 제가 뺀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이 시승했잖아 솔직히 말해요 어 현대차 몇 대 해보고 그러니까 gb gb가 아니고 ev 해보고 ev6도 타고 뭐 뭐 뭐 ev6 해봤고 gb60 해봤고 그러니까요 아이오닉5 6 해봤고 오빠 미니5도 해봤고 이제 저희 그 저랑 이제 땅콩 고객님이랑 이제 다른 분 이제 한 분이랑 해서 셋이서 이제 그 차쟁이 아저씨라는 저 그 아이 메시지 방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진짜 거의 하남을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스타필드 하남을 가서 차를 시승하러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바빠서 못 가는 같이 못 가는데 그분은 그래요 그분은 사실 원래 뭐 이제 타시던 차가 있다가 파셔서 뭐 지금은 차가 없으신 상태인데 그런 다음 차를 살 겸 뭐 좀 알아볼 겸에서 이제 시승을 하신다고 하지만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엔 차를 두 대를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저 폴스타2고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모델X를 탔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옆에서 같이 탔기 때문에 저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폴스타2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뭐 폴스타2는 새로운 차는 아니고 다들 아실 거에요 그냥 볼브 계열사 폴스타에서 나온 세단차고 그렇죠 기린 자동차랑 해갖고 중국에 중국산 중국에서 만든 차인데 품질 공장이 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완성도는 좋고 재질도 고급집니다 가죽 동물성 가죽은 안 씁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런게 좋고 굉장히 고급진 스웨덴 감성 뭐 이런거 잘 느껴지는 인테리어도 마음에 들고 인포테인먼트가 꽤 좋아요 인포테인먼트가 이제 화면도 크고 물론 세로형이라는건 좀 아쉽지만 큼직큼직하고 티맵 잘 돼있고 이제 카플레이 또 안드로이드 오토 잘 되고요 그러니까 그 폴스타 같은 경우는 아예 티맵이 기본 내비로 들어가죠 순정 내비로 들어가 있죠 아예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클러스터 이제 계기판 쪽도 굉장히 큼직하게 잘 돼 있고 티맵이 아예 거기다 통합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카플레이 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어차피 카플레이 해서 쓰는게 뭐겠어요 티맵인데 그리고 세단형이라서 뭐 품질 좋은 얘기했고 일단 원래 차 만들던 회사니까 차로서의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리고 전기차 치고 선외 반경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이게 차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각이 좀 더 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직원분이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차 치고 선외 반경이 작아서 운전하기 편하다 이거 꽤 공감 가던 게 아이오닉5 같은 거는 윤거 이제 휠 베이스가 3000mm 이러다 보니까 유턴할 때 차선 3개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풀스타2는 약간 내연기관차처럼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고급진 세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듀얼모터를 타는데 아마 그게 재료백이 4초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품질 성능도 좋고 퍼포먼스 모델을 하면 브레이크도 굉장히 강력한 게 들어와서 어느 회사랑은 다르게 브레이크 걱정도 딱히 없다 물론 그 차는 천마력은 아니죠 그렇죠 세단형 전기차 중에서는 모델3 모델3 아이오닉6 이런 거에 비해서 그 가격대에선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비머 이런 차들의 세단형 전기차를 제가 안 타봐서 모릅니다 아이오 아이오 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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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50 이런 애들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론 제가 이 차가 궁금했던 이유는 일단 리프레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금융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러면 홍보하는 것 같긴 한데 뭐 금리가 0% 60개월 할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스폰서 안 받았습니다 스폰서 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걸 듣고 설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전기차 사는 사람이. 그래서 약간 궁금했던 거고 가격대도 싱글모터는 보조금 다 받을 수 있는 가격대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만약에 세단형 전기차를 산다면 저는 이걸 살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리플레시 되는 건 어떻게 다르냐. 아까 앞부분 약간 달라지고 내부는 거의 똑같고요. 다만 싱글모터가 지금 기존 차량은 전륜구동인데 리프레시 모델부터는 후륜구동으로 바뀌고 해외에서는 배터리가 LG화학이 아니라 이제 CAT일 걸 쓰면서 성능이 좀 올라갑니다. 아 인산철은 또 아닌가 보네요. 인산철은 아니고 그냥 CAT일 걸 쓰면서 충전석도 올라가고 출력도 살짝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5종의 이유로 그냥 LG화학고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석도도 그대로고 용량도 그대로라고 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아직은 안 나와서 물론 이 썰이라서 바뀔 수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X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모델 테슬라는 한 번 궁금했어요. 그냥 모델 X는 어떤가 S는 어떤가 궁금했는데 원래 막혀있더라고요. 지금 모델 3랑 Y만 전기 항상 상시 렌트가 아니고 시승이 되는데 3는 타보니까 그냥 왜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는지는 알겠는데 단차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시승차가 어떻게 이렇게 못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충격받아가지고 뭐 그거는 충격이었고 그런데 이제 모델 X 과연 팔콘도 어떤가 생각해보니까 팔콘도를 많이 안 만져봤네. 나만 만졌는데. 아마 타고 내리기엔 편할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비 온 날에 그걸로 비 안 맞고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테스트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단차는 좀 있었고 요크가 달린 차를 타봤었는데 요크가 진짜 애매하더라고요. 진짜 옆에 옆에서 아니 교수석에서 돌리는 건데 이 갈피를 못 잡아봐. 손이. 이게 오히려 유턴 이럴 때보다 애매한 90도 턴 할 때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완전 약간 갈피를 못 잡고 헤매더라고요. 손을. 그래가지고 이제 90도 혹은 한 120도 이런 턴 할 때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이게 크로스앤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 그 기로 했을 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이제 유턴 한 다음에 풀 때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원형 핸들 같은 경우 그냥 풀 때 사람들 손 놓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면 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요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전 지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크를 굳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고르지는 않을 것 같고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에서 골라야 되는데 인벤토리에 요크밖에 없다. 그러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지는 않다. 적응을 하면 뭐 적응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할 것 같기는 한데 얌전히 타고 다닌 사람들은 그냥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예를 들어서 난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다. 트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크는 아니에요. 지금 요크는 F1 요크처럼 크로스핸드 할 일이 없는 그런 요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F1에서는 요크처럼 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분들은 180도 이상 돌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토파일럿은 정책길에서 매우 쓸만해 봤고 합류차로 이럴 때는 아직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하다가 개입을 했고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좋았다. 테슬라가 승차감으로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모델X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좋았고 과속 방지턱 정도는 그냥 아무런 충격 없이 잘 넘어갔고 그리고 좀 궁금했던 거 우리 둘 다 잘 몰랐던 부분 주행 중에도 얘가 차고를 알아서 조절하는데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 그쵸. 그거는 아직도 좀 미스터리이긴 해요. 아마 좀 속도가 붙는다 싶으면은 차고를 내려서 공격 성능을 높이고 좀 차고 이제 속도가 줄어들면 놀리나? 이러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모델X 저희가 그냥 일반 모델X 퍼포먼스 모델인가? 그걸 타서 아마 제로백이 4초짜리를 탔을 거예요. 그게 마력이 명시적으로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한 600에서 700마력 사이인 것 같아요. 이제 플래드 모델은 천마력인데 얘는 제 인세인 모드를 키면은 제로백이 한 4초 정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밟아봤는데 한 2.5톤짜리 차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굉장히 경쾌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브레이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이제 회생제동으로 다 하겠지만 좀 긴급한 제동을 할 때는 회생제동이 아니라 결국 디스크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데 이 차의 디스크 브레이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아마 당신 320이 더 좋을걸? 아마도? 구경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크 앱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부실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600마력, 700마력 있는 대로 다 쓰고 다니면 아마 브레이크가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얌전히 타고 다닙시다. 그럴 거면 600마력, 700마력이 왜 필요하냐. 제로백이 한 7초 정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겁나 맞는 말이고요. 물론 이제 그 순간적인 탈출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따금씩 필요는 물론 늘 100% 쓸 일은 없지만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그게 좋은 경우가 있기는 하죠. 저는 참 뭐랄까 그거를 옆에서 타보면서 느낀 게 이게 참 이게 가젯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진짜로 약간 꿈의 차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확실히. 근데 내가 근데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영 재미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냥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운전이 재미있는 사람한테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차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참 기루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차도 뭐 차고도 이게 뭐 그 뭐야 저 과속방식도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리고 뭐 저 코너링도 도는 맛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차 재밌다 싶었던 거는 가속할 때 이었던 것 같아요. 가속할 때만 좋았다고 그렇죠. 말 700마리가 끌어주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그때만 재밌었다는 거 그때만 재밌고 이제 급제동을 뭐 제가 시승하면서 해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를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또 이렇게 시승할 기회가 있으면 또 예 그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그 얘기하면서 좀 시간 채웠네. 왜냐하면 그 지난 에피소드가 1시간 15분 끊... 15분에 끊었어요. 생각보다 짧았더라고 그날 그러니까는 그만큼 저희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소식 좀 나름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후딱후딱 넘어가고 뭐 하여튼 근데 뭐 9월 되면 이제 또 정신없이 또 몰아칠 예정이라 네 뭐 이제 아이폰부터 시작해서요. 아하 또 아이폰 하면 또 옛날 오랜만에 또 블루님이랑 또 해야죠.